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진상쿨타임이 돌아왔죠.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그런 낄끼빠빠 아줌마 드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봅시다. 제목.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친을 데리고 왔길래 내가 심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감히 나를 거부하네? 아니 내 위치 몰라? 원제. 상견례 오지 말라는 아주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네이트 아이디도 잊고 지내왔는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기에 여기 글 적어봅니다. 조금 길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결혼 3년차 아이가 있고 광주에 거주합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 혼자 계시고 또 광주에 계세요? 아주버님과 여자친구는 인천에 거주합니다. 광주에 한번 다녀갔다고 한 10분 정도 뵌 적이 있었어요? 그 후 명절에 아주버님이 내려왔는데 명절 내내 싸우더라고. 여친이 명절 선물 준비 안 했다고. 뭐 광주에 가면 마트 가서 영상통화하라고 고르게 했다. 여하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들로 결혼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저랑 신랑이 들었을 땐 어 이 여자 행동이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 그런 뒤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지난 2월에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오겠대요. 고마웠죠. 멀리서 오니까 장거리 상도 준비할 만큼요. 장거리 상이 뭡니까? 이런 게 있나? 근데 어머님이 여기저기 소개하면서 인사를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 우리 애 돌잔치니까 제발 축하만 해주세요. 몇 번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말을 한 게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우리 아이 돌잔치에서 시끌벅적하게 여기저기 소개하니고 돌아다니군요. 소개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올해는 아들이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쪽 어른들도 있는데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만년을이 될 사람이라고 인사하고 다니고 어머님한테 이때 좀 서운했어요. 아무튼 뭐 좋은 날이고 제 지인들 저희 부모님 지인도 많이 오셔서 티내지 않고 기분 나쁘지만 잘 남겼습니다. 어떻게든 돌잔치 중간에 끝나고 결혼 상의할 거 있다며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신없는 돌잔치를 마치고 정리하고 커피랑 차를 사서 어머님 댁에 갔어요. 참고로 여긴 할머니도 계시는데요. 안방에서 아주버님이랑 여자친구가 잠을 자다가 나오더라고요. 헐 할머니 주방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청소하고 이게 무슨 거지같은 꼴인가 싶어서 할머니가 하던 일을 제가 마무리하고 차 마시자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11월 토요일에 서울에서 오후 5시에 결혼식을 올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점심은 안 돼요? 그때 저녁 시간이라 차도 밀리겠지만 광주로 돌아가면 자정이 다 되는 시간이야. 뭐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겠다지만 어른들은 힘든 스케줄인 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나는 반대야. 이렇게 내 의견을 냈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반대 의견이었는데요. 돌잔치 당일 아침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뭐 찬성을 하는 거야 갑자기. 참고로 그 여자 직업이 웨딩 플래너인데 자기 가족들은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직장 동료들이 토요일 점심까지 너무 바빠서 토요일 오후로 잡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양가 어른들이 다 결정하고 상의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제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텍스트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신경 쓰지 말래요. 기가 막혀요. 그러고 나서 상견례 이야기 나와서 그럼 상견례는 광주에서 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감히 나한테. 어머님 저희 신혼집 보러 오셨을 때 그때 같이 와서 겸사겸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결정된 건 없다면서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애기 아빠만 보낼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로 5시간 이상 장거리라 멀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과 남편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저랑 그 여자만 말을 했어요. 그마저도 짧아. 한 5분 이야기했나? 빨리 출발해야 된다. 급하다. 이러면서 나가버리는가.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아침에 전화를 해와서는 어제 제가 했던 그 말이 아주버님이랑 아주버님 여친이 기분 나빴다고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애미야 니가 사과해라. 저도 처음엔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나? 그런 거 아니라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뭐 선을 넘었다는 둥 이사 온 여친 생각은 안 했냐는 둥 자기한테 고맙다고도 안 했다. 아무튼 등등등 그지같이 아주버님이 저한테 장문의 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제가요. 여기서 빵 터지고 못 참았습니다. 아니 상의하자 불러놓고 지금 뭐냐 통보하는 거냐? 나는 그 자리에 이 집안 이 가족의 이론으로 얘기를 한 거다.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말을 하면 되는 걸 왜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야? 뒷말로 끝내지. 어? 왜 나한테 사과를 하라 마라 그러냐? 앞으로 아주버님 결혼사에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뭐 아무튼 저도 이렇게 쏟아냈어요.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신혼 초에 1년 동안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평소 저한테 많은 의지를 합니다. 모든 집안사들 당신 아들들보다 저랑 더 많이 상의하시고요. 그래서인지 그날 상황이 가장 서운했던 건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소용없다니까 잘해줘봤자 만며느리 될 사람 편에 서가지고 결혼식장도 요일도 시간도 상견례도 그래 너희들 편한 시간에 해라 이러고 내가 반대를 했는데 또 남편도 그래요. 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진짜 이때 이혼 직전까지 오지게 개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이 3개월 동안 아이한테 지극정성을 다하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말하는가 봅니다. 남편 쪽 가족 일로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천천히 사이가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형이 광주에서 상견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원래 인천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나?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버이 낳을 때도 식사 대접하고 꽃이랑 봉투 준비하고 그냥 도리만 했습니다. 기본 도리만. 아주버님 이야기만 꺼내지도 않았고요. 서로. 그러다 남편이 자기 전에 저한테 당신 상견례 참석할 거야? 이렇게 묻길래 왜? 저는 그냥 식당 예약 때문인가 싶어서 뭐야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 하고 가시라고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 하고 가시라고 버버리 스카프도 사다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부터 남편이 전화로 돌 때 이후로 아주버님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그때 상견례 참석 안 한다 했는데 왜 참석하는 건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럼 상견례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이야기하고 말 게 뭐 있냐 풀고 말고 할 거 없다 그때 보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신랑이 너 그냥 나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 캐물었더니 제가 불편하대요. 그러니 저더러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답니다 아주버님이 그냥 이게 밥 먹는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그런데 나한테 감히 나오라 말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남편도 그냥 네가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네 때문에 사이 거지 같아지고 네가 다 망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남편이랑 오지게 싸웠네요. 한 30분 지난 후에 생각 정리를 하면서 한 다리를 건너들으니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아주버님이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돌잔치 이후 했던 저의 말들이 기분 나쁘니까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겠고 우리 또 서로 불편한 사이니까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마라 이럽니다. 아니 저는 거의 초면이나 다름이 없던 아주버님 여자친구가 미워서 그런 말을 했겠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을 했을 뿐이다 반대할 수 있는 거잖아 아주버님 여친이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입장에서 말을 한 거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냐? 이랬더니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습니다. 너랑 니네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이혼여 타이틀 달고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러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인데 긴 글을 썼네요. 너무 이게 가정사라서 제 지인들에게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친구들은 무조건 제 편을 들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댓글 1번 뭐야 이게? 아줌마 미쳤어요? 2번 글을 읽고 니가 뭔데? 이런 느낌 나 혼자만 받는 건가? 어디 낄끼빠빠도 모르고 양가 어른들이 결정할 걸 옆에서 툭툭 예의도 없이 말이야. 스님 왜 그래요? 미친 거예요? 대댓글 내가 봤을 때 이 아줌마는 조만간 글 지우고 도망갈 겁니다. 끌 끌 끌 박제해야지. 2번 다들 같은 생각입니다. 이 스님 미친 거 같아요. 님 혼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3번 어? 아니 님이 뭔데 시집살이 흉내를 내요? 혹시 시자세요? 뭔 놈의 터세를 이따위로 더럽게 해. 어우 썩었네. 4번 남편의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완전 핵공감해요. 5번 여기 댓글 보고 인정하고 사과를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스님의 한 언행들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님의 친형제한테 했어도 개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구절절 써서 처음부터 전부 다 알려줘야 한다는 게 어이없을 정도야. 첫 줄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개념 없음. 알겠습니까? 6번 돌잔치 행사 진행 중인데 그거를 막 방해해가면서까지 인사를 시킨 거면 스님의 화를 내도 내가 인정해. 근데 밥 먹는 시간에 친척들한테 인사를 시킨 거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가 미친거지요. 아니 예비 며느리가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여기 누구누구다. 이렇게 인사도 안 시키는 게 말이 되겠냐? 댓글 무조건 후자지. 그냥 관심 뺏겨서 심술 난 거야. 2번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새로 들어올 며느리 인사 시킨 건데 주인공 자리 뺏겼다고 난리인 거네. 어머나 3번 그러니까요. 아우 그 망할 놈의 주인공 타령. 관심이 쏠리니 어쩌니. 친척들은 네 애만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고 친척들 행사니까 얼굴들 볼 겸 그냥 온 거야. 7번 그러니까 썬니는 지금 그 두 명이 니네 돌잔치에 와가지고 주인공처럼 인사드리며 돌아다닌 게 싫었다 이거구만? 어 그래 뭐 방해까지 했다면 뭐 열받을 만하지. 근데 근데 지금 너가 하는 건 뭐야?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인 결혼식에 마치 네가 주인공인 것처럼 설치고 있으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시전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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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편 지금 속으로 완전 퇴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지 뭐 8번 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냅다 이혼하자 이랄지 그래 반드시 꼭 이혼하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아줌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진검 승부가 시작돼요. 오늘은 즉시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